항상 아쉬웡 빠이 으어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고 싶은가 봐 자고 싶은가 봐 자고 싶은데 그냥 졸리다 보여 믿어보세요 나 아리로 골라줄게 네 나왔다 득해 우리같이 홀려보셔요 2패 근데 진짜 골드 한 상위티어쯤 되면 진짜 신들의 전쟁이 그럴 때는 서포 소라카로 그냥 잘 타라 그러는데 우사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던데 우사까지는 솔직히 실버가 많이 섞여있지 그냥 운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들은 확실히 잘하긴 하더라 아 플레이 한번 가보고 싶어 꼬미야? 뭐 잡을까요? 근데 솔직히 플레이 갈 바야 골드가 났다 왜? 테두리 갈 바사? 애매하다 애가 플레이 뭐 잡을까요? 아예 차라리 다이아가 났다 무엇을 잡을까요? 가렌 가자 가렌 가렌? 판테온은 가렌 줘 가렌 줘 탱이 우리 필요해 탱이 어우 실 잘 모르겠어 징크스랑 바꿀 뻔했네 탱이 필요해 탱이 탱이 필요해 가지고 피즈 정글 세주완이 정글이면 내가 판테온을 한번 해볼텐데 판테온이면 뽀삐가 할만한데 크으 갑시다 뭐라고 했지? 애들이 옥자 버스 탔다고 소프기 골드 갈 때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소프기 골드 갈 때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소풍이는 골드 만약에 딱 찍으면 바로 박자 할 거지? 네 저 오버워치 갈 거야 바로 아 근데 막상 또 찍으면 플렉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지 않아요 나 골드 3에서 한번 좌절을 맛보고 플렉을 못 갈 것 같다 생각했는데 플렉할랍은 진짜 막 이렇게 다인랭 안 하면은 힘들걸? 솔랭 돌리면 아 근데 이번에 그 뭐지 시즌이 그 뭐지? 원래 세긴말 끝나고 좀 길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많이 줄어들었던데 11월 중순인가 바로 시작이던데요 새 시즌 롤 지금 시즌 6이죠? 모르겠어 어 12월에 바로 시작한대요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아 다시 왔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풍아 네 골드에서 랭크 돌리니까 랭크 돌리는 것에 단내가 난다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어 아 나 원래 왕폐하여 이름으로 골드가 박자 할라 그랬는데 풀렛 가야죠 풀렛 랭크 소풍이 골드까지만 어떻게 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근데 근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아 뭐 하는겨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불함이어가지고 아 진짜 안정 안정 으으윽 죽었습니다 망했다 집안이 이렇게 먹었네 안 돼! 내려가 진짜 좋네 아 별 진짜 야 이거 뭐 너무 안좋은데 이거 야 이거 뭐하는 완전 기신같이 망했는데 아직 몰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가 간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제가 잘 모르는 거 없을텐데 근데 이렇게 터치지마 깜짝아 난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소빌 탔어! 저 희망했어 형 저도 소빌 딸 것 같아요 정글한테 쟤 뽀비 테일링 써가지고 와서 데미지 좀 입을거야 뽀비 안통하면 성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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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마시아는 하나다! 자 이 판 이기면은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 진짜 되는 날이야 그건 응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힓! 히앗! 히앗! 여긴 없다고 생각해 네 알겠어요 아니에요 저 일단 6렙 좀 찍고 뭐라고? 내려간다 6렙을 찍은 다음에 귀신 내려가거든 제마시아를 위하여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간다 악행과 싸워라 버티어라 아깝다 우리의 용기는 국가나다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펜라트 도와드리자 와 근데 진짜 세기발때 딱 딱 이제 골드 2승상태에서 막판에 딱 이겨서 승급해버리면 히알 쫄겠다 이 정도 벌써부터 이거 올라가요 그리고 불굴에 성공되라 인형을 보랍니다 어? 어? 아 쟤는 잡고 갈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스마트키가 아 아 아 굿시로 갔나보네 아 굿시로 갔나보네 아 아 아 두려워막 후대 수대 스마트키가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한 그림 그릴라고요 나 간다 빅픽쳐 야야 나대지마 나대지마 그렇게 나대지면 알잖아 정의로 심판하겠다 승희 카드 빠졌다 박았어? 카드 빠졌어 여기 찍고있어 그럴 것 같았어 아아 잡았어 잡았어 아 아파요 눈도 깜짝아 난다 야 온다 라우미 라우미 봤어? 응 굴러 먹으러 와 아우 세상에 아 뭐야 식빵 진짜 롱비가 왜 오겠어 아하하 가면 누울 것 같아? 야야야야 알면서 왜 가 진영을 무너뜨려라 너 자신을 믿어라 아 만화가 없네 퀴 한번 돌았으면 잡았을 수 있겠는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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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곧 정의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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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움직여야돼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얼건? 얼심이 아니라 얼건이라면은 마셜을 위하여 대격 진짜 리신 노궁이야? 안 돼요 아 나면 내려가는데 헐 아 리신까지 오네 악의 의미 죄값을 채우리라 눈도 깜짝아 난다 천지 저주받을 악당놈들 타기만 킴 적당놈잼 오 역시 캬 미드 왕폐하의 이름으로 테마시아 기념을 무너뜨려라 이 시계 그, 정의로 심판하겠다! 데마시아는 하나다! 두, 정의로 심판하겠다! 오, 리심 왔는데 저거 다 가지고 있는 상이었습니다! 자, 잘하네! 승리가 눈앞에 있다! 올라가요 투패 우리도 올라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글러말고 여기 있다 뽑기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제발 큐 큐 어우 됐다 제발 어우 살았어 큐 테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투패자 왔어 미드 쭉 좀 아 지금 집에 가야되네 나 지금 집에 갈게 비열한 놈들 engaged 진영을 무넖뜨려라 너 자신을 위ов하라 なく 빼자 빼자 우리의 대인 잊어서는 안 된다 오오오 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더블킥 도전 과감하게 정의롭게 건물이 근데 욕먹을 화염용인데? 네 네 야 진짜 이거 초반에 그렇게 터졌는데 이걸 이겨? 진짜 오늘 모르는 날이야 잠시 되는 날인가 보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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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런 일부러 그런건 아니야 야 그렇게 심어놓기 하니까 진짜 미안하네 아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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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마시아는 하나다!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바텀 미딘다 개념을 무너뜨려라! 전진! 포피가 안 보이는데? 포피 게임 났나? 글쎄요 오버피가 저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지 않아요? KD에만 보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눈도 깜짝아 난다! 우린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좀 더 때렸으면 되는데 가자 정의로 심한 아 소발보소 그런 동안에 지그스가 바텀 밀고 있어서 개이득이야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과감하게 정의롭게 그 피지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 그 피지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 히익 진짜 좋다 너무 혐의혐의해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그 피지 엄청 징그라 이리기 하하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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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우 피즈 없이 피즈 탑 깎는 노인 어디로 올까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우리의 대인 잊어선 안 된다 바로 바론 트라이 해도 금방 잡을 것 같애 징크스가 킨 많이 먹어서 12킬 먹어갖고 아 굴로 먹어 바로 갈까요? 바로 가자 징크스 있어야지 바론 잡은 것 같은데 네 다 해 그러면 나를 잡으면 나이스 뭐라하시는지 뭐라나 잡아 지표하 전차할 수 없음 도가 도둑둑둑둑둑둑 진짜 강타 못쓴다 나 안썼어? 아 그러네 무 consumes 우리 노노 노노노노노 홍역 inform 와... 지피즈 데리고 이긴다. 하하... 들어와요. 집중하셔! 와... 가렌 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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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욕먹자. 평화가 합니다. 어, 여기. 잡아, 잡아, 잡아. 기념을 무넘트려라! 아아악! 승리가 도납게 있다. 평화다 함께하시오. 아악! 아아악! 에ㅅ... 아아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 야 초반에 그렇게 터지고 이걸 이긴다고? 붉은 창문 진짜 뭘 해도 이기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날인가 봐 와 소풍이 피즈 정글로? 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는 약사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어? 어? 너도 깜짝아 난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개념을 무너뜨려라! 흐흐흐!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시댕기 시댕기 너 자신을 믿어라 들어갈까요? 아! 맞아준다 내가! 어딜까요? 여기겠지? 아! 뛰어! 난 집에 안가도 되긴 하는데 아 저걸 못 밀었네 범을 밀었어야 되는데 범을 밀었어야 되는데 우유 가장 큰 적이다 전진! 너 자신을 믿어라 눈독 3자가 난다! 데마시아를 위하여 델의 크기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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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구성하라! 우리랑은 서양이다! 으악! 믿음을 평화가 함께해 라스리안 오우니 우리를 다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면으로 중앙신다 불쾌! 눈독 감자가 난다! 체력을 찬다 이건 진짜 그냥 날인가 보다 어 이번에 미키 뿌리기 좋았다 와 진짜 집중하셔 난 날인가 봐 짐 패스가 잘해 양박을 잘했어 리얼 우리 두 번째도 그 얘기 한 거 같은데 대박 잘하네 몇 점? 내가 어떻게 딜 2위네 나 딜량이 서폿보다 잡아 아니 서폿보다 많아 야 됐어 쫄지마 야 시무룩히 하지마 형 근데 나 졸려요 그만해 그럼 자러 가야지 각입니다 이거 잘게요 전 효율점이야 저 61점이요 아 근데 이거 시청자들이 버스 덧받았다고 좆다 난리 칠 것 같은데 야 박옥자의 홀스틸인데 이 버스는 인정해 이 버스는 솔직히 인정해줘야지 이 버스는 인정해 소풍아 지금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세 명 니 그 다른 애 있잖아 동상 뭐 갤깨 빼고 이 세 명은 인정해줄 거야 인정해 인정해줄 거야 이 버스는 인정해줄 거야 와 무슨 7연승을 하지 7연승은 인정해줘야 돼 말도 안된다 제가 정말 정말 힘들 때 진짜 하루 전에 세기말 근데 골드 못 갔잖아요 계속 요청할게요 그럼 솔랭 오지게 돌리다가 솔랭 오지게 이건 안될 것 같다 세기말 하루 전에 솔직히 이 버스는 인정해줘야지 이거 솔랭 오지게 돌리지마 아니야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이거는 아 진짜 이거는 버스가 아니라 그냥 자전거 정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 우리 셋이서 7연승을 해서 왜 지나지 이게 너무 신기해 그냥 셋이서 이제 페달 열심히 밟아가지고 그냥 자전거 우리 셋이서 어떻게 이걸 7연승을 하지 기적이다 기적 진짜 리얼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신기하다 진짜 야 시간 정하면 우리는 셋이서 자 뭐야 소풍이 골드까지 파이딩 골드까지는 셋이 같이 돌려보자 다음에 돌립시다 형님 이제 자요? 주무세요 형님도 오케이 파이팅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